11월 13일 토요일은 일본에서 8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8번의 지진은 흔하지 않습니다. 진도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는 3개월 정도는 큰 지진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큰 지진을 봐도 2월에서 5월까지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에서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주일에 3번 일어났을 경우에 일주일 정도 큰 지진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진도호강이 2번 발생을 하였으며 또한 지진 횟수가 감소했었기 때문에 큰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발사가 지난달 말에 있었고 11월 19일에 달의 일부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월식이 발생을 합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3일에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지진은 표고현 남부 하리만하다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진은 10월 18일에 이 지역에서 규모 1.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조금 떨어져 있네요. 아와지 섬의 큰 지진은 난카이 트로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서 지역의 강진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1995년 한신 아와지대 지진이 있었으므로 2차 발생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진은 와카야마 논 북부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해 10년 만에 이 지역에서 진도 오약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3일 연속 같은 자리에서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고 있으므로 강진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지진은 이즈 오후 심하에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발생했었던 지진과 가깝습니다. 2016년 12월 4일에 이즈제도에서 규모 4.5 12월 6일에 이즈제도에서 규모 4.3 12월 11일에 규모 4.1 12월 30일 이즈제도에서 규모 4.6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는 이즈제도의 군발 지진 이후에 이바라키현에서 진보육이 발생을 했었고 구마모토 도토리현 와카야마 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지진은 니가타현 주에스 지역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11월 8일에 규모 2.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장소는 같습니다. 니가타현의 지진은 이시가와 현과 함께 연동하여 큰 지진이 일어나기 쉽게 때문에 함께 주의를 하여야 하겠으며 이시가와 현 부터 지바현까지의 라인의 니가타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섯 번째 지진은 규슈가고시마 현 사치마반도 서쪽 앞바다에서 규모 4.7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지진은 8월 8일에 규모 3.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개월 전입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이번 지진은 깊이가 150km로 넓은 범위가 흔들렸습니다. 진원지 부분도 흔들렸으므로 이상 진역은 아니지만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규슈는 오키나와 아우터라이즈 규모 6.6의 강진 발생이 깊이가 150km였으며 그 이후에 큰 지진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규슈 지역의 강진에 주의하여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진은 야만하시연 중서부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11월 3일에 규모 3.6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입니다. 야만하시연에서 큰 지진이 잘 안 일어나는데 올해는 거의 모두 진도 3입니다. 진도 3이 여러 번 발생하고 있으므로 야만하시연과 시즈오카현의 지진에 주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진은 보소반도 남쪽 앞바다에서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의 지진은 3월 20일 규모 4.2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8개월 전입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올해 미야기현에서 진도우강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미야기현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덟 번째 지진은 지바현 북서부에서 규모 3.2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지바현의 지진은 이틀 연속입니다. 10월에 도쿄에서 수도지카 지진이 진도우강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곳과 가깝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4일에는 히로시마현 남쪽 세토나이카 서부 이유나다에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4년 3월 14일에 이유나다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 4월 1일에 남미의 칠레 이키케에서 규모 8.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10일에 중미 니카라과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고 18일에 멕시코의 게레로드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서 5월에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을 했었고 5월 24일에는 중국 윤란성에서 규모 5.6과 5.9의 지진이 2번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2일에 호쿠시마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4일 저녁 9시 7분과 8분의 이란에서 규모 6.0과 6.3의 강진과 10시 5분의 대만에서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중국과 남미 강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두번째 지진은 호카이도의 도마코마이 앞바다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약 3개월 동안 아우무리현 동조각 바다에서 16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그 근처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번째 지진은 11월 14일 저녁 11시 23분에 일본 효고현 하리만하다에서 규모 4.1의 강진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13일과 14일 연속 지진입니다. 1995년 한신하와 지대 지진 발생지역과 인접한 고심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